한 가지 조금 꼭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SNS 이렇게 보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SNS 공간에 기사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하고 정혹하고 그렇게 해서 막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권교체를 발화하는 사람들 간에도 지지하는 정신이 다른 다른 정신 지지자들 간에 그런 적대하고 분열직인 그런 말들이 넘쳐나고 나아가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동지들 간에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경우에 그 지지자들 간에 서로 적대하고 정호하는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작전 세력도 그런 틈을 타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또 갈등과 분열을 더 증폭시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쟁은 아름다운 경쟁이어야 되고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힘을 우리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적대하고 정호하고 상처를 남기고 그러면 경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함께 하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내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 대열에 참여시키고 또 포용하고 확장해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 해서 경쟁하는 상대를 평화하고 적대한다면 그러면 상대도 거꾸로 그런 공격에 맞서서 또 적대로 답하게 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제3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구나 그리고 폐쇄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확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확장을 가로막는 어찌 보면 이적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SNS 공간에서 정화로 대대적인 어떤 선풀운동 같은 게 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승도해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SNS 공간에서 제일 욕망이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문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막 저한테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또 역지사지한다면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먼저다 그렇게 논란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문팬들부터 그렇게 선풀 이렇게 해나가면 야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재인도 달라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실 겁니까? 네!